제 5대 보면 너의 이름은 그 주인군 그 주인군 그 주인군 너 봤다 제 방송 봤어 열심히 봤어 세우려고 봤어 세우려고 봤어 저쪽으로 가죠 갑자기 뷰파인더로 열심히 보며 감독님들 그리고 다 뒤를 돌기 시작하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제 누구야 나도 모르겠어 제 5대 복면 아들 너의 이름은 잘하는데? 23살이 23살이 어색해 어색해 지빵이라는 게 느껴지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예 또 못 설정했다 자 누굽니까? 하얗게 불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타버렸어 남은 건 헛나 오직 너뿐이야 넌 나의 맞지마 이 까맣게 불 타버렸어 난 벗고 없이 타버렸어요 이 맘 목치려 하지마 아 안녕하세요 업테인션의 쿤입니다 아 쿤이야 쿤이 조잉이었다 쿤이 자 달아 또 저렇게 양타트 하죠 업테인션 쿤 이거 방수 스타일이 지금 몸도 되게 좋은데 아 좀 반칙하려고 누가요? 뭐라고 그러니깐 그래 군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 군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 명만 친구야 아 근데 첫 대 때 나와서 빨리 박스 벗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벗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간절하더라고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막상 박스 벗은 거 어때요? 박스를 쓰고 있으니까 귀를 못 피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 밖으로 안 나가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걷는 건 좋은데 가는 건 싫어요 아 이거 솔직한 마음이네요 지금 박스 썼을 때보다 박스 벗 야 눈 빠졌어 박스 썼을 때보다 박스 벗 야 눈 빠졌어 어 군 눈 뺐다 군 눈 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내 눈 야 내 눈 야 내 눈 그래도 한 2주 썼다고 애정이 생겼나 봐요 아 진짜 내 눈 자 어쨌든 우리 업테이션 눈 아 쿤 이 모든 카메라가 우리 쿤 군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t's 쿤탄 네 저는 업테이션의 쿤이라고 합니다 저희 업테이션은 10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대 진우 저 쿤 그리고 고결 웨이 우신 선율 규진 화니 샤오 이렇게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업테이션은 한국에서 5집 그리고 OST 하나 그리고 일본 앨범 하나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2015년 9월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룹입니다 곧 컴백도 할 거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다음 앨범 진짜 멋있어요 오케이 기대할게요 우리 업테이션의 다음 앨범으로 구간에 들어가서 꼭 인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5대 복면 아들로의 이름은 주인공은 업테이션의 쿤이었습니다